아세그라 푸른 하늘이 달려라 내 푸라 푸른 설탄을 오아세그라 푸른 하늘이 그나저나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반년이 지나가네, 반년이 2023년이 반이 지나가 다들 잘들 살았나? 1, 2분기? 아니 내가 진짜 한 4일 전에, 3일 전에 존익을 본 거야 영화관에서 혼자? 어 나 혼자 봤다니까 혼자 봤다고 근데 중요한 건 금방 끝날 줄 알고 3시간을 하는 거야 맞아요, 맞아 거기서의 명대사 하나 생각난다 그 사람이 한 번의 태도는 그 사람이 만 번의 태도다 뭐야, 뭐야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은 다 이런 거다 네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아니 뭐 존익을 보고 메시지를 자꾸 내려고 그래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차피 치고 박고 싸우고 죽이는 영화인데 3시간 동안 진짜 총만 쏘는 거야 그럼 나쁜 놈이고 내가 존익이야 총을 서로 이 앞에서 쏜다? 근데 이 앞에서 다 피해 내가 피하고 너가 쏘면 너가 피해 분위기 죽으면 영화가 끝나니까 피해야 돼 어?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? 스포일러를 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?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? 스포일러를 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? 나 볼라고 그랬는데 나 볼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방송 내잖아? 그럼 체크가 3개월은 쉬어야 돼 난리났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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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찍어서 올린 게 아잖아 스포는 스포은 3개월짜리야 진짜? 나 볼라고 그랬는데 나 볼라고 그랬는데 야 저녁이 나중에 어떻게 돼? 너무 좋은 거 맞아 잘 사나?